이 그림의 제목은 하얀 꽃이에요 이 꽃을 그린 이유는 이렇게 어둡고 되게 아프고 두렵고 이런 세상에 혼자 환하고 순수하고 물들지 말라고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두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혼자 환하게 천국처럼 피어있는 꽃 이 꽃처럼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혼탁한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이 물들기도 하고 세상이 어두우니까 같이 그 어두움에 잠겨서 자기의 빛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자기의 빛을 끝까지 유지하고 자기의 순수함을 유지하고 사는 삶은 아무리 약자라도 꽃은 약해요 누군가 꺾으면 죽어야 돼요 하지만 단 하루를 살고 단 몇 초로 살다가 꺾기는 안 있어도 사는 동안만큼은 자기의 그 아름다운 순수성을 잃지 말고 자기의 빛을 세상이 어둡다고 해도 잃지 말고 살라고 그린 그림이에요 하얀 꽃입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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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